조개와 토요새 조개와 토요새 조개와 토요새가 엉겨붙어져 죽자 살자 서로 싸우고 있을 때 이것을 본 낙싯뿐이 웬 떡이냐 불타구나 하고 웃어 잡았답니다 둘이 서로 싸우고 있는 바람에 곧둑한 다른 사람만 좋게 됐다면 이것이 바로 어부지리 이것이 바로 바로 어부지리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